이명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명 치료가 어려운 이유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뇌의 청각 시스템에 발생하는 문제로 뇌의 복잡한 기능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같은 이명이라도 개인마다 증상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성화될 경우 뇌가 이명 소리에 익숙해져 더욱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명 치료 방법으로 완벽한 치료법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티아티 이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명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치료 특정 소리를 들려주어 이명 소리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보청기나 소음 발생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이명 치료 시 주의사항 전문가와 상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간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 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완벽한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완벽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방식은 아닙니다. 완치법은 오직 하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속세를 벗어나 오지나 첩첩산 중 맑은 공기를 찾아 외부와의 접촉을 등지고 도인처럼 살면서 약초연구와 도인기공이나 건강연구에 매진하면서 오직 자신 개인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면 어느 청나라 도인 256세까지 실존했던 인물처럼은 아니더라도 100세 장수 도인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가족을 등지고 호롤단신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호롤단신 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명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리면서 띠 소리가 나면 빙의 접신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며 공포심을 조성하는 괴단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이명과 빙의 귀신에 대한 오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명은 귀에 아무런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며 내의 손상, 노화, 소음 노출,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내의 유모세포가 손상되거나 중추신경계 이상, 뇌졸중, 종양, 다발성 경화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귀 질환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 귀 질환과 스트레스는 이명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며 빙이나 귀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개념이 아니며 빙이나 귀신을 보는 경험은 대부분 심리적인 현상 불안, 스트레스, 환각 등이 원인 문화적인 영향, 이명이라는 미스터리한 증상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빙이나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연결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빙이나 귀신과 같은 비과학적인 설명이죠 그러면 실제로 B, 소리가 시작되면서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지 라고 묻는다면 갑자기 들리는 B 소리와 공포에 대한 질문은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주제로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이명을 악화시키고 B 소리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현대 의학으로도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경생리학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B 소리와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B 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명에 대한 공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이해는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갑자기 들리는 B 소리와 공포는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접근과 함께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요즘엔 약초 중에 가시오가피 효과로 이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경우도 있어 소개하자면 가시오가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온 약용식물로 특히 관절념, 당뇨,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널리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는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가시오가피가 이명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명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부족합니다 가시오가피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염작용을 하는 등 이명의 원인이 되는 혈액순환 장애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은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가시오가피가 이명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오랜 기간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면서 경험적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시오가피는 혈액순환 개선, 항염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이명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로 가시오가피를 복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이로 인해 이명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 환자를 위한 조언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질환으로 가시오가피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가시오가피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여 안전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이명은 스트레스, 소음,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시오가피가 이명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오가피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은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보다 오히려 위화같은 현상을 겪을 때는 무속인에게 의지하여 낫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실인지? 라고 묻는 경우엔 그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문화권에서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무속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주변의 추천에 의존하여 무속인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질병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무속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될 수 있고 무속적인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효과가 없더라도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과학적인 접근 긍정적인 사고 사회적 지지로 지인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속적인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단일한 약물이나 약초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포는 복잡한 감정이며 개인의 경험, 환경, 심리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이나 약초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특정 공포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약물 치료는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작용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약초는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부작용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심리치료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공포를 유발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포의 대상에 점진적으로 노출되어 공포감을 줄이는 방법 명상과 이완 기법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등 건강한 생활습관 중요한 것은 공포를 단순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약초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포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안정을 위한 약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약초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약초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물이나 건강 보조 식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약초에 대한 효능은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며 신경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약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초들은 많아요 약초는 질병 치료를 위한 주된 방법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화살나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화살나무는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개선, 어혈 제거, 정신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경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살나무의 신경 안정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동의보감 등 전통 의학 서적에서는 화살나무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화살나무를 다려 마시거나 찜질 등에 활용하여 신경 안정 효과를 보았다는 경험담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효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살나무는 신경 안정 외에도 혈액순환 개선 소염 작용 당뇨병 개선 동의보감에 나오는 안정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약초들과 그 효능은 수삼기력을 보강하고 심신을 안정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불안을 완화 백자격 간 기능을 개선하고 열을 내려주어 안정감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효과적 당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를 보충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숙지왕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개선 스트레스 해소 원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 불면증에도 패랭이꽃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 감초기를 보충하고 해독 작용을 하여 심신을 안정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약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약초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 추가적으로 약초 복용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정을 위한 건강한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정신과 약물은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이며 단점은 중독이나 부작용 안정제로 좋은 식품은 견과류 생선 아보카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우울증 예방에 도움 바나나 세로토닌 함량이 높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 햇볕 쬐 시간 늘리기 햇볕을 쬐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하지만 과도한 공포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공포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면 요법은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EMDR 눈 움직임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치료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확실한 이명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건강해지면 됩니다 건강 비법은 여유로운 마음 규칙적인 생활 강인한 담력과 용기로 공포를 물리치고 귀신 따위는 존재를 무시하고 뭔가 공초의 대상이 만에 하나 보인다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으로 공포해 대상을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세요 악마 따위는 악마적으로 다스리면 해결됩니다 건강한 신체는 오직 여유와 긍정과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에 근거하며 과욕은 금물입니다 적당히 조금씩만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전하는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방한 신체와 교수님의 간격은